국수처 반대! 논리 감춰자! 국회의사! 국수처 반대! 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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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춰자! 문이 감춰자! 국회의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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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처 반대! 문이 감춰자! 문이 감춰자! 국회의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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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감춰자! 국회의사! 공수처 반대 문이상 처대 국회 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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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처 반대 문이상 처대 문이상 처대 국회 회사 국회 회사 도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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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 회사 국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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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우리가 국회 앞에서 35일 넘게 일에 국회 안에는 정부 조진장 대표께서 35일째 총선 국립일제 토려동창을 했는데 결국은 자파, 흉한 권력에 의해서 이 국회의 폭을 통과되었습니다. 20대 국회는 변명하라!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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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